어느덧 방송이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어가는 미운 우리 새끼는 여전히 많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언제부터인가 미우세를 둘러싸고 폐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미우세는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과연 드디어 그 논란의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가 폐지되는 것일까요? 2016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미운 우리 새끼는 많은 호평을 받은 후 정규 제작으로 편성되어 이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출연자들이 미운 우리 새끼를 지나쳐갔는데요. 그만큼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도 참 많았습니다. 미우세의 인기 요인은 사실 어머니 4인방의 거침없는 입담과 더불어 철없는 아들들의 예측불어 일상이었는데요. 그리고 모벤저스로 불리는 어머니들은 연말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어머니들은 예능인도 방송인도 아닙니다. 예능인의 축제를 표방하는 sbs 연예대상에서 가장 큰 영예라는 대상 수상에서 예능인들을 소외시킨 결과를 내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반응이었죠. 어머니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면 다른 상을 안겼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송에서 프로포즈까지 했던 김건모가 범죄에 휘말리며 어머니와 함께 하차를 하기도 했는데요. 김건모는 유흥업소 점원에게 이성 범죄를 가했다는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긴 법적 바툼 끝에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이미지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고 파경이라는 시련도 맞았으며 이 일로 어머니의 건담까지 악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때도 폐지 여론이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또한 원년 멤버인 이상민은 가난 코스프레를 하며 방송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가 빚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모습 그리고 20년 만에 69억 원 상당의 빚을 청산하는 모습까지 모두 미우세를 통해 중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와 만나 빚을 청산하던 날 이상민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붕상민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응원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붕상민 캐릭터가 소개되면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큰 빚을 갚아나가고 있음에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둑맞은 가난, 콘셉트가 가난이라는 대중의 비판도 받았습니다. 월세 200만 원의 복층사는 일상이 공개되거나 서울 용산의 보급스러운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명품 신발 컬렉터인 그가 400켤레의 신발을 공개하거나 수기금을 300만 원 냈다는 일화들이 공개되면서 부터였는데요. 이상민은 여러 차례 가난을 콘셉트로 삼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인식하듯 빈 문서가 들어있는 금고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그를 보는 부정적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 장훈은 이러한 논란을 간접 언급하며 고생 진짜 많이 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다. 몇 년 전부터 1년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우여곡절이 있었다. 갑자기 없던 게 또 생기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라고 대신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붕상민 꼬리표를 떼고 새 인생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새로운 캐릭터 찾기에 한계에 부딪힌 듯 보였습니다. 출생의 비밀부터 성형수술까지 과도한 사생활 노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미우세를 통해 보여주고 있죠. 가난 코스프레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듯 했지만 사실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됨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사진을 소환, 대개녀라고 칭하고 외모를 평가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제작진 측은 방송 전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했다라고 밝혔지만 해당 사진에는 비키니를 입고 있는 모습도 있었던 만큼 비매너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상민은 자신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미우세에 노출했는데요. 최근 모친상을 치른 뒤에는 어머니 호족의 자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몰랐던 친동생의 존재까지 공개했습니다. 또한 성형상담부터 실제로 수술을 받고 붕대를 감은 채 팅팅 부은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무리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사생활 노출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지만 이런 것까지 시청자가 예능을 통해봐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현재 미우세에서 이상민은 일상과 예능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비지라는 콘셉트가 사라진 상황 속 자극적인 설정들과 소재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를 저질러 하차했던 출연진을 다시 소환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전 국민이 방역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지칠대로 지쳤었던 2021년 10월 최진혁은 강력한 방역을 지켰어야 함에도 어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서울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지만 최진혁은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져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공인으로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것도 괘씸한데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에서 그동안 쌓인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후 최진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활약했던 미우세를 비롯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고 8개월간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우세로 복귀하며 논란에 대한 일절에 언급 없이 오픈 트랙킹으로 시청자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최진혁은 영덕 트랙킹을 통해 미우세에서 드러냈던 허당 이미지를 계속 추구했습니다. 트랙킹을 하는 과정에서 먹을 음식을 잔뜩 싸워와 힘들어하는 보습부터 발열 그릇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형들 정성용, 임원희로부터 핀잔을 받는 등 허당 아들로 이미지 굳히기에 나선 것인데요. 이런 최진혁의 허당의 MC 신동엽, 서장훈을 비롯한 모벤져스는 연신 웃음을 터뜨렸지만 시청자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방송 내내 논란에 대한 그 어떤 진정성 담긴 사죄와 반성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능구렁이 담넘어가듯 풀러간 최진혁의 예능 복귀가 시청자들에겐 불편함을 조장할 뿐이었습니다. 시청자가 채 용서할 시간도 없이 능청스러운 최진혁의 복귀를 선택한 미우세를 그저 바라보는 불편함은 온전히 시청자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또한 결혼 언급만 수십번째인 김준호도 미운 우리 새끼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시청자들을 질리게 하고 있는데요. 김준호와 김지민이 연예계의 대표적인 커플인 만큼 이들의 러브스토리는 자연스럽게 예능 소재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가 지나칠 만큼 여러 번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됐던 결혼 언급은 2년가량 이어지는 중인데요. 결혼 이야기가 계속된 가운데 김지민은 사회적 유부녀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김준호가 고정 출연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 언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개 열애 중인 두 사람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대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설렘을 선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서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방송 출연으로 자녀가 걱정된다는 반응이 나오는 인물도 있는데요. 바로 이동건입니다. 이동건은 제주도에 사는 절친 구본승을 만나 연애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구본승은 먼저 마지막 연애가 18년 전이다. 올해 연애를 못하면 62세에나 결혼한다고 하더라라고 밝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 없냐라는 구본승의 질문에 이동건은 애가 어려 엄마 아빠와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나이다. 그런데 제가 누굴 만나면 그건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녀를 생각한다는 그 말을 좋지만 애초에 방송에 나와 기록에 남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감논을 박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미운 우리 새끼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제가 되기 위해서 미우새 측은 더더욱 출연자들에게 자극적인 연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그렇다면 미우새 폐지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미운 우리 새끼와 같이 일요일에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은 높아야 5%를 겨우 넘습니다. 하지만 미운 우리 새끼는 두 자릿수는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15%대 시청률을 자랑하죠. 때문에 숱한 논란에도 폐지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극적인 콘셉트를 매번 찾으려고 하는 듯한 미우새인데요. 아직까지 방송사 측에서 폐지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만큼 미우새는 계속해서 아무 차질 없이 방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는 연출은 조금씩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